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먼저 판별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판별식인데 이게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 나오고 그냥 마이너스 ad, ac, ac 이걸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1차식인데 이게 n축이 되면 기울기가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친구가 지금 기준 0이 되는 친구가 0이 되는 친구가 지금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8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고 0이 될 때 이 값이 0이 되는 값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1개고 음수가 되는 값에서는 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1부터 7까지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an이라고 그랬죠. 이 개수는 2개씩 나오는 거고 n이 8이 될 때는 실근의 개수는 0이니까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보다 더 클 때 9 이상일 때는 이건 0이 되겠습니다. 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9 이상일 때는 0개이기 때문에 0은 더하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1항부터 100항까지 더해라 그랬는데 이 9항부터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항부터 7항까지는 항상 2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2를 7번 더하기 때문에 14가 되고 n에 8을 집어넣었을 때는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더해주시니까 답은 15가 이거에 합이 되겠네요. então 5 rectangle